무슨 기쁜 일이길래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? 저 우리 시 홍보대사 서브모델로 뽑혔어요. 정말이야? 그 목삼아랑 같이 활동하는 그거? 네. 진짜 잘 됐다 축하해. 이게 다 팀장님 덕분이죠 뭐. 아니야 그거 공개 오디션이었잖아. 제가 연기는 서툴러도 모델은 좀 되거든요. 소원 잃었네. 우리 시가 제 고향이라더니. 둘이 여기서 데이트 하나 봐요. 준! 뭐 좋은 일 있어요? 지선 씨가 우리 시 홍보대사 모델로 뽑혔대. 서브모델이에요. 그게 어디야. 진짜야? 이야 잘됐네. 축하해. 아 참 나도 준희 씨한테 부탁할 게 있었는데. 나도요.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준희 씨처럼 음식 잘 만드는 셰프가 있는데 음식 준비나 뭐 이런 거 부탁해도 될까 해서. 일한테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? 맞아. 좋아요. 고마워 정말. 아이 고맙긴요. 당연히 필요하면 달려와야죠. 이웃이니까. 이웃이니까? 내가 부탁할 건 그거예요. 이제 좀 쉬어요. 쉬라니. 빨리 집에 돌아와서 편히 좀 쉬라고요. 나 정말 참 좋은 이웃을 만났나 봐. 그 집 식구들 전부 나보고 들어오라고 말해주잖아. 아 한 사람만 빼고 말이야. 말도 좀 해줘야 돼? 아니 evet.